abus 예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브리아버드........ 오늘의 게임 바로 콜오브좋아 как 월드워 2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미래가 아니라 다시готов 옛날 과거로 돌아와 그렇게 해도 어 플레이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래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으로 갈게요 난이도는 어 2차 세계대전 어 게임 소리와 목소리 적당한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한글 패치 또 있기 때문에 어 정말 편안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진짜 나치 좀비 모두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나치 좀비 모두요 생각해보겠습니다 화방이 나중에 개꿀이라고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총 써가지고 그 날에 우리가 혁신을 담은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시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시하고 그 당국의 희망을 남기고 우리의 형들은 우리의 국가를 축하합니다 전쟁의 폭력에 인류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막이 안보일까봐 읽어드릴게요. 일로 빨리와! 빨리와! 친구! 콜오브주치 월드업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44년 6월 6일이라고 하네요. 이 강병을 형도 봤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이름도 모르는 프랑스 해변을 공격하고 있어. 이 모든건 나치에게 프랑스를 탈환하기 위함이지. 하지만 전투의 반 이상이 지루함이래요. 나치 개새끼들! 이번에 울펜슈타인 2에서도 나치 때문에 개고생이 자막이 좀 작네요. 정말 그래픽이 여전히 좋군요. 잘 보여요 자막? 안읽어도 됩니까? 혹시 안보일까봐. 정말 잘만들었다. 오케 놀아보자! 뭐하고 놀꺼야. 자기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대요. 10초안에 성공하면 준다네요. 과연 무슨 놀일까요? 또 놀이의 신이죠. 설마 손대고 그거 옛날에 했던 그.. 그겁니까? 라이프로 하는거 이번엔? 너는 QB의 얼굴을 봤을때봐. 그 부분을 찍었을때봐. 준비됐나요? 너는 혐실러워. 이제. 와 개빨라! 왜 그냥 맞는거 찌르는거 같은데? 다 찔렸는데 그냥? 뭐야! 손을 다 찔렀어. 그날 밤에 말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6개가 많아. 네. 우린 이 펜덩이 필요할 것 같아. 사실은 넌. 그래. 내가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트로피라고 봐. 잘생겼어. 오! 18.100. 우리가 늦게 될 것 같아. 다닐일도 다 담요. 걱정하지 마세요.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아. 너희 형이 뭐하는거야? 네. 정말 사랑해. 너의 밥을 먹어야 돼. 너의 밥을 먹어야 돼. 우리 밥을 먹어야 돼. 우리 밥은 안 먹어야 돼. 우리 밥은 안 먹어야 돼. 너의 밥을 먹어야 돼.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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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옛날에 콜 오브 주치 시리즈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어릴 때 해가지고. 우리 밥은 안 먹어야 돼. 우리 밥은 안 먹어야 돼. 와아. 우리 밥은 안 먹 då. 그니까 연술 정말 잘한다 자연스도 막 힘이 날 것 같아 피어선 어선 I'm sure you remember we lost that game by 42 points Always looking over Pearson's shoulders, Lieutenant Turner He's got him on a tight leash But if Pearson breaks free We'll all get bit Ever since I could hold a rifle I wanted to be like you, Paul You've always been a tough act to follow But I'm damn sure gonna try It's now or never 집에 돌아가면 볼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Seems like a long way off Remember No digging in at the shore You've gotta advance You need to stay low and do not bunch up Stick to your training You're gonna make it through I'm proud to lead you fellas into battle Anytime Anywhere He got You take it to do All right, give him help, boy The features are supposed to be flattened, right? Don't scare private No, sir You should be Daniel You got a light Sure thing Back then, 가더라도 안 돼! 와, 벌써 죽었어 와,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언제 죽을지 몰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내가 보기엔 이들 다 죽어 아마 나밖에 못 살아남을 거야 아, 나도 엎드렸군요 C군요 엎드린 거 머리 날아갈 뻔했다 다행이야 어우 어, 너무 무섭겠다 진짜 정말 1초에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전쟁 전쟁 결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200야드 절로 안 남았습니다 폭약통 로스 애들어 마우스로 안 돌아가 어어 도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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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 어어 머리없어 머리없어 머리 없어졌어 죽은 척해야겠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얘 머리없어 뭐야 너 잘생겨졌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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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르르르르 으아 허 알겠습니다 ㅠㅠ 오오 야 불타 불타 거의 에이스야 여기 폭탄 알겠습니다! 폭탄이야 비켜라 시체 I can do it 오오오 오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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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폐물 뒤에 됐다 됐다 야 이거 체력 회복 이거 저절로 안돼요? 체력 회복? 와 미쳤다 자동 회복 아니야 이번에? 와 콜로뷰티 왼쪽 밑에 피가 생겼군요 벌레만이 길어가야겠다 아 아 이제처럼 아 좋아좋아 더 스릴 넘쳐졌구만 염폐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뒤로 가야돼 여러분들 원폐물을 잘 이용해야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원폐물을 사용한 다음에 버스 버스 막아 막아 안돼 너 이제 죽는다 너 내가 미래에서 봤어 너 거의 엣기 오브 투모로우야 거의 엣기 오브 투모로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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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흐 흩 예 이 자식 폭탄 받아라 와 호흡 소리 봐봐 죽어라! 파이더홀! 길이 열린다 가라! 따라있다 고기방패들 먼저 보내고 저기냐? 아니지? 아! 미안해요! 소리스 미안해요! 안녕! 야 그래도 곱게 보내줬습니다 대박 안녕! 와 이씨 미쳤는데? 개어려운데? 보여요 제가 이제 익숙해질 시간이죠 여러분들 아직 좀만 더하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뭐해 맞는거야? 아 잠시만! 아씨 뭐해 맞는거야? 쩌쩌쩌쩌 아 잠시만! 이거 폭탄! 대박사니다 장인 나 백홈샷을! 아이씨 피봐봐 피봐봐 치료킬 개꿔져 이거 소초기야 거의 뭐해 뭐해 어이씨 아 미안해 미안해 한 두대쯤 봐줘 두 대치 맞을 수 있잖아 카드 타다 보면 아이씨 아이씨 하하 이가 죽단됐어 뭐야 기념구리였어? 이게 이 게임에 이 게임 대충 알거 같애 이게 뚜껑댔지마 어 뭐야 이거 이거 빨간방 아니야? machines except 감당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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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험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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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れ 중심하면 되엉! 게잉은 잡았다! 다 마れ! 수급력! 나이스! 수급력! 나이스! 괜찮아? 집중해! 이거 전쟁터야! 이 자식아! 당신 하면 다 죽어! 어! 아 깜짝이야 연막탄 없어 미안 연막탄 없어 수류탄 던졌어 미안하다 미안해 안 돼 안 돼 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메리카노 잘못된 아 헷갈려 나 계속 E 눌러 카운팔이잖 이거 개발 기간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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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야 제발 배그도 아니고 카운팔을 쓰고 싶지 않아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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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이렇게 싸워야 해 이거 아아 딱 참을 눌렀어 엔을 누르는거 무서워 아 제발 뭐야 저 활만사기 하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고소기 하여기단 예식아 불타라 너희들이 다들 꿈꾸는 소년으로 만들어주지 다들 분명히 에이스가 되고 싶었을거야 아 총알이 별로 없는건 쓰지않는다 이게 성능보다 아 나 이런충 별로 안좋았는데 기간단초 뭐 이것밖에 안겨? 이것밖에 안겨? 다행이다 다행이다 괜찮아? 다행이다 야 야 집중해라 뭐야 도와줬는데 왜 죽었어 얘 나와 머리 내라 머리 들어 머리 비켜라 팀원들 들어왔어요 어 제발 수류탄 어 제발 수류탄 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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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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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아요 수류탄 다시 던지는 가능하고 여러분 수류탄 다시 던질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용기내서 다시 던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서운 법이에요 그게 가자 에니믹 어 어 어 어 어 스트로중에 있는 엠버트 안 맞혀요 아, 안 맞혀요? 어 깜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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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찐다 빠르게 빠르게 뚫린다! 짜식아! 어설프 어설프다고! 하.. 반항하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 박고 남의 엿 난 주인공이야 탓할거면 제작사를 탓하라고! 이게 바로 뚝배기 샷이다! 뚝배기로 뚝배기를 깨버리는 전술이지 이 중으로 와 저숨에 괜찮아 괜찮아 걸을 수 없으면 뛰면 돼 이 중으로 20프로 왜 나 건총인가 일단 여기 있어요 나 넘고 빨리빨리빨리빨리 알게 없냐? 아이씨 너때문에 내가 무슨 개고생이냐 진짜 어.. 아 뭐야 얘 느끼는데 내가 가슴맞이니까 아이씨 좀 봐 황홀했어 방금 내가 봤어 헤드를 맞춰 잡았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따라줘 장전매너 나이스 차라리 그 건초구를 낮춰 어 따라와 컬 다왔어 에잇 돌려 돌려줘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프리나 아아 다닐다닐 장전매너 어 제발 욕 좀 그만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도와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인공호흡이 필요해요 여기 급해요 아하 인공호흡이 아니 모르핀 좋아요 어..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여자들이 기다리고있어 너도 여자친구 만들수있어 린 진짜야 왜 내 여자친구 사진을 봐 내 여자친구는 안돼 미안 죽었어 죽었어 아 살해 굿녀 흐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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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바빠 다 바빠 어문병 어문병 도와주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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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의 복수를 해주지 아 저스맨이군요 저스맨이 복수를 해주지 널 잊지 않을게 내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거야 너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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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맨이군요 도와주세요 젠장을 조준경 조준경 사배가 필요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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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수류탄 점화하고 죽어라! 아아아아악!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제 비긴거래요 좋았어 야 너 몇킬했냐? 야! 촌뜨기 야! 뭘 좀 아시는군요 땡스 써 아하 아하 푸린님 촌놈이라뇨 너무 맛이네 어 재밌다 아 초반에는 초반에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아직 게임에 감을 못잡아가지고 달리는 거기서 엄청 죽다가 좀 익숙해지니까 카구팔이 정말 재밌네요 머리 쏘는 맛이 진짜 쏠쏠한데 뭐지? 어 이제 코브라인가 봐요 네 김태님 되나요 어 진짜 잘 만들었어 아 게임으로 봐도 전쟁이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돼 진짜 일어나면 진짜 다 죽어요 배율이 있어요 아 진짜 어 약간 전쟁의 잔인함을 더욱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전쟁의 잔인함 진짜 진짜 전쟁이 끔찍하다라는 거 게임을 통해서 아 트위트는 처음 봐요? 트위트도 편해요 트위트도 편해요 피시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도 이렇게 다들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정이 막 되게 막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여자친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 막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도 막 수십간의 내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전쟁은 진짜로 진짜 악인 것 같아요 음 박영빈님 어서와요 대화 소리 조금 짱나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에요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 전차 어 전차 얘 좀 괜찮습니까? 와 피셨으면 봐 개멋있어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와 저스맨도 진짜 멋있다 갇혔지만 전쟁이 나간다고 하죠 아니야 얼마나 착한건데 아프니까 아파서 지금 전쟁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거잖아 환자를 어 그런 걸 못 보겠다고 아니 전 꿈길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다 꿈길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프니까 포니하지 말아주세요 야 너 되게 지금 관상을 내가 볼 줄 아는데 너 이번 직전에서 죽을 상이야 진짜야 도망가야 돼 너 너도 죽을걸? 너도 죽을걸? 미친 너도야 드릴렀다 다 죽어 여기 있는 사람 자전재 아하하하하하 네 역시 그런 줄 알았어 야신돈을 타고 가 그만가 오 망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개멋있어 총검도 있네요 총검으로 찌르는거 오션봐봐 어 잠시만 하네 잠시만 어 깨pi 어 마따 아 차여지는 분이예요 절제 죽으면 안되는 분이예요 아 세중한 분이예요 아 머리 치워라 어 다시마아 전기 수류탄은 어디였는데 내가 연박탈을 허어어어어어어어 뭐야 누구야 아 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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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이 대식아 아 아 예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우리 팀인지 몰랐어 말을 하시죠 말을 해야 내가 알지 왜 말을 못할까 쟤네들은 어이씨 너무 아픈데 아 나 아프니까 시라고 보내줬죠 내가 혼자 나서오니? 야 솔직히 말했으면 쌓겠습니까 솔직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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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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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쯤 맞을 수 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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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또 또 연박탄 흘렸어요 으어 뭐 꼭 상자 다 했어 올라가!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좋았어 spread out move push him back push him back push him back push him back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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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숨겨있다 흠 저기니? 또 우리팀 죽일뻔했어 다행이야 아리아토 흠 고고고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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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안된다면 고마워 슈 흠 슈 띠 웅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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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나 킬 몇 ll 인지도 알려주면 좋겠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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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냐? 와... 왜이러냐? 우리 친구다 미안해! 우리 친구다 미안해! 왜이래? 4 o'clock! 8 o'clock, high! There's too many! 1 o'clock, high! 1 o'clock, high! 1 o'clock, high! 2 o'clock, high! 2 o'clock, high! 3 o'clock, high! 열심히 탄도화 봤어요, 여러분들! 3 o'clock, high! 2 o'clock, high! 으아앗 이 개꿀잼인데? 그렇소 내가 사기를 올리게 해서 우리 팀들에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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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켜요! 내가 갈게요!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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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가 되야된다 프리나 자영가 하나가 되는거야 내가 곧 땅이고 내가 곧 풀이고 내가 곧 바람이고 내가 곧 간다 벗소 뭐야 저기 안나는구먼 아 이거 봐봐 미친놈들 진짜 범죄행이야 이거 진짜 인간인들을 쓰레기 나치들 내가 이 게임에서 나치 개털고 울펜슈탱이라서 나치 한 번 더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기 딱 봐도 저기 지금 어허 어허 니 지졌다 니들 자가 이거 터뜨리면 다 터진다 너희들 지졌어 나한테 6배를 줘? 2등 2거리라면 2배로도 다 쏴 신참킥까지? 아주 감사하지 2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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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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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저게?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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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템들 내놔 템 템템템템 총알 내놔 총알 총알 아 이걸로 잠시만요 너무 길잖아 이거 가까이 가깝잖아 이거 아니 총 하나밖에 못들죠 이번에는 원총 있어요 총 1초 총 1단계 총 1단계 총 2단계 총 2단계 티 segunda 총 2단계 총 2단계 총 3단계 총 2단계 야 안죽여도 날아죽이게되네 야 안죽여도 날아죽이게되네 숨 마시고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쟤네들 먼저 잘라주고 신하로써 기간포 쓰던 애들 잘라주고 잘라주고, punch up nail em bullseye nail em no clear, cease fire, cease fire keep pushing, more germans behind this ramp german infantry germans are retreating 안을때 어디서만 가 어디서만 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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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저기 한명 더 있는줄 몰랐어 장점에서 들어가는데 이 라이드는 고개 드럭 난 죽었다 야 애초에 니가 있는걸 알았으면 권총 바꿔서 뭐해요 권총 쓰질 않는데 어디에서라는거야 했어? 쟤 그만 괴롭혀라 하나 왔다 아이씨 아 다른 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아아아아아 오케오케오케 이해했어 그러면 그냥 그 말이잖아요 권총호를 들고 이걸 둘면 좋았어 슬라이퍼를 두개 기울 수 있어 대단해 감사합니다 이러면 총알이 총알 아낄 수 있군요 아 아 오우 대단해 아 우리의 ? 항복하지마 죽일 맛이 안 나잖아 아이 팔로우 안쌉니다 저기있어? 야 템 줘 어 나 템 풀이라고 안줘 쓰레기들 SU님 어서오세요 . 신성 그럼 덕터집이 되겠고 역시 데이비스님 처집니다 대단해요 정갈님 찾아여 . 근데 굳이 지금 기간단총을 써야될까? 여러분들이 보고싶다면 써줄순 있는데 이 게임 아직까지는 기간단총의 중요성을 모르겠거든? 뭐 바추카포같은게 나온다면 탱커같은거 푸시는데는 쓰겠지만 아직까지는 저격이면 충분해서 내 배틀그라운드로 다져진 저의 춤 아 저의 춤이래 저의 자동차 자동차 실력을 보여드리죠 찌찌 빵빵 야 찌찌가 아닙니다 아 찌찌입니다 저희들이 미쳐 이 새끼야 나 나의 승부욕을 잡히겠어 아 후따라 잡는다 쟤네 이 새끼야 미쳐 이 새끼야 다 피했어 다 피했어 지금 다 피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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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미합니다 아이 고라니야 빨리 갔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미쳐 이 새끼야 고라니나 아 아 아 아 아 으응 아 치트 내가 죽을수올게 내가 나만 믿어 나만 치트 줄어넘 치트 . 에. 모터 아 어 아 도망가라 코라니들아 비명을 질러줘 너희들의 비명을 짓고 싶구나 머리 짓구나 도망가보라구 한명도 살려보내지 않게 도망가봐 도망가봐 도망가보라구 하하하하하하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덤벼아 나치새끼들 아주 크고 아름다운 탄하늘 너희들의 머리에 박아주마 어 재밌는데요 원래 게이머는 게임사고 게임에 돈을 지르고 우리는 라면 부스러기 먹고 살면 됩니다 원래 게이머들의 인생은 그런거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게임만 재밌는 게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라면 스프같은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저는 라면 스프같은거에요 알겠습니다 뼈스님의 말씀 제 가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자만심이 위험하죠 끝까지 신중을 다해서 나치새끼들을 죽이겠습니다 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바나들 흘리고 살아야겠는데 아 그래도 후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나는서도 후회 없.. 후회 안할걸? 나는 이제 왼파리도 있고 오늘 어 오늘 저 저 보러 온 친구들도 있어서 챕터 하나쯤만 더 깨고 이제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엔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팔로우 오오오오오 완전 실사기립체 미쳤다 여기 어려워요 긴장되는데요 일단 어려우니까 술부터 마시고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타키누거다 어깨님이래 뭐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우리한테 천사가 있다 와 뭔가 분위기 되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우В 오우В 맞아 무서움이 있기에 성장하는 거지 사람은 피어선 없습니다 어허허 내 총 마이클 마이 스나이퍼 맘을 들으며 마이 MR 예ー 예에에에 라이프 예에에에스 이어 interviewed 컴온 예에에에에에즈 못 goodrage 꼭 도망가지 저거 원래 옛날부터 머리 맞추는거 좋아해서 그래서 툼레이드할때도 활로만 고집했잖아요 사람들이 프린짐총 좀 쏘세요! 이랬는데 정해요 나는 활로 이 게임을 다 깨고 말거야 이러면서 나와 나오라했다 얘네들이 머리 너무 숙이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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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언사이티 컵이 익숙하기때문에 나 보여요 야 스쿼트에서 차를 타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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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야 한방에 갔어 한방에 하 개빡친다 아 뭐야 배동이 배그랑은 비틀산대 안동이 배그랑은 비틀산대 안동이 배그랑은 비틀산대 아니 아무리 배그랑은 비틀산대 아무리 배그랑은 비틀산대 안동이 배그랑은 비틀산대 됐어 안동이 배그랑은 비틀산대 괜찮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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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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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녀옹 안녕 아이얰 아이억 아아앗 아 아어줘 틀려 틀러 전기지 않습니다. Daniels, get on the half-track, MD! 스페셜, 패스 forward! 스페셜, 패스 forward! 스페셜, 패스 forward! 완전 부족인데, 이거? 오케이 Got it! 제가 문을 뚫겠습니다! 금방 클리어! 마지막에 에임... 에임 트리기 진짜 잘 만들어봐 선실감 있어 스페셜, 패스 forward! 모두 다운! 스페셜, 페이스, 스페셜! Got him!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같이 얘들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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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지신줄 중에 어리게 남아서 가는 애들 없을거야 남구가 어딨어? 쟤구나 도대체 도대체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지록에 한 번 주십시오 저게 또 쟤입니까 야 동네무깁니까 아이고 좋죠 도와줘야되 옙사 호대를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 아군 비행기를 못쓰게 그쵸 이쪽이니까 한 방이 다 적죠 삼툴겼으면 방어가 좋겠죠 님들이 원하는 크러치 님들이 그 아 나 좀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쿠이처럼 약간 그 이렇게 빼꼼샷 한글 읽어달라고요? 아 안보여요? 누가 아까 읽지말라 해가지고 안 읽고있었죠 아 하나님 아 조질 수 있습니다 뭐 조지면 됩니까 아 진정하십시오 딜리슈트로 집에서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깊이오 성독 크니 핵 핵심 아.. 숨쉬척기..끝났다 할로 감사합니다 끝났나? 일을 해! 재하여! 안에서 다시 다시 돌아가! 단위로 끝냄에 있습니다 쟤는 거리! 희해자! 핫래에 안 낙지! 한골은 앞뒤에! 영광림리 뭐지?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우리팀이지? 우리팀을 또 죽일뻔했어 야호! 야호! 아 이거 봐봐 아 씨 완전 자 안 돼! 아 씨 가이바 탈출하겠습니다! 난 잘잡아야죠 칼라리 잘잡고 안 돼! 안 돼! 제발 종아! 종아 날치지 말아줘 종은 사람을 지르려고 만든게 아니에요! 어허! 마이 다리! 아 자 하나님 하나님 제발 종이 떨어져도 종 안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허! 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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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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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하하! 하! 달렸습니다! 천사람오예요! 우리 대원 두명이 이렇게 만들자니 나치새끼를 내가 200명도 더 죽이겠습니다 근접전과 번거리의 모든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그로 다 훈련받은 사람이다 아 미친 도와줘 저것좀 저것좀 우리팀 우리팀 장식이야? 우리팀 장식이냐고 어이씨 우리팀 그냥 거의 서있는데? 아 제발 어어 개판친다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 뭐랄까 아 타이언망상이 쓸거야 아 치룩기 때문에 아 외만하면 안쓰고서 깨고싶어서 근접오면 쥐겠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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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삼겹살이 덜 덜 익었군요 오른쪽 왼쪽 아주 공평하게 공평하게 구호조합니다 아이씨 아 제발 티몬들아 이럴거면 아예 티몬들아 없애줘요 이렇게 도우면 안될거면 티몬 없으면 혼자 하는 느낌으로 하지 괜히 티몬미 따가 티몬들아 안녕하세요 티몬들아 자 장전하고 와 진짜 진짜 제발 중간이죠 스토리죠 아 진짜 파란하늘이야 이번 개자식들 내가 오늘 팀원 다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뭐지 팀원탄이 다 공포탄이라니까 아니 열심히 싸우고 있어 정말 열심히 싸워 나보다 더 열심히 싸워 어 살았구나 넌 나한테 목숨을 빗졌어 근데 진짜 이 팀원들은 고기방패도 안해요 어 적들은 나만 쏘거든 하하 하하 어 쿨해 쿨해 엄지손가락만 올리죠 흠 본실력이 와아 진짜 피어슨 저 상사님은 진짜 쟤 한번 카구팔에 머리가 한번 뚫려봐야 합니다 진짜 오 오 이 스킬 뒤에서 열심히 쏘는 척하다가 아 우리한테 본실력 보이라네 아 어쨌든 요렇게 요새까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오심중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친구들도 왔으니까 요기까지만 방송을 하고 콜 오브 듀티 월드 워2 어 내일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챕터가 몇가지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망치로 후드로 펴야되 내가 나중에 언젠가 내가 컴퓨터 구내는 방송 물에 빠뜨린 다음에 내가 컴퓨터 불태우는 방송 그니깐 나는 우리는 서로 아무리 오늘 사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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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h вариант 이거 깔아도 체육팩이 꺾지 않아서 아니 그래픽카드가 좀 맞아야 돼요 일을 좀 더 대충해 나 투쿤 방송해야 되나 흠에 버전을 보고싶은 여기다 롱스포이 더 많이 지켜보는 거에요 보기에는 롱스포이 안 좋은 거라 미세가 안 좋은 거라 롱스포이 잘하는 거라 마치 네 다리에 크라이 아프리스 파트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고 프로듀스 탈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 아 너희들 그렇게 하네 안걸려? 얘네 오른쪽에 적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 돼? 얘들아? 적들 멍청해? 멍청한가 보다 아 나 엔딩보야되는데 한시간 반 남았어 한시간 반 만에 엔딩보게 생겼어요 아 지금 C 썼잖아요 썼잖아 지금 기어가고 있잖아 C를 누르니까 기어가는거라고 C를 누르니까 안걸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C야 기어가는게 죽어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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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бог 다 죽어라 아 안돼 이건 2초로 쓸 수 밖에 없어 땅바닥 몸으로 닦는 게임입니다 이 바닥을 내 몸으로 다 닦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아 아우 컴퓨터 진짜 언젠가 내가 컴퓨터 부신 방송한다 500만원짜리 소음기 총 이거 요게 있어요 여기 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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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서 가자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아이씨 이렇게 보고있으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소음기에 이거 얼만큼 소음기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쟤가 많이 멍청한거 같은데 일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저 밑에 구멍으로 못가는 곳이니 본격 벌레 체험기 벌레가 되고 싶다면 저를 따라하세요 좋았어 완벽한 벌레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벌레 그 자체예요 사람이 죽다니 너무 잔인해 어떻게 사람 죽일 수 있죠? 당신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은 죽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죽 smashing 진짜 뭐야? 깜짝이야 아 이 강아지도 이 강아지 계속 살다살다 강아지한테 물려주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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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했고 뭐야 뭐야 면맞았어 어어 아이씨 아프다했다 아야 왜 마우스 민감투가 어디랑 좀 달라 내가 왜 이리 빠르지? 뒤에 잘 막아라 진짜 쓸모없는구마 아 몇발을 쏘는거세요 자 템수고좀 하겠습니다 일단 체력킬 주시구요 자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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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탄약 주시구요 수류탄 주시구요 어 비가 없어 친구 이런 전쟁터 보다 분명히 죽는게 더 행복할거야 종류전님 어서와요 으아 연박탄 보안의 수류탄 종류전님 어서와요 고마워 나 또 총을 쏘겠지? 나의 운전이야? 아싸 아싸 또 격트그라운드 실력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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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같은 놈 꼭 따라잡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잉 아잉 이거 완전 잘하는거 같나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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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iatrist 아잉 그ille 아잉 오잉 제발 도 traditionally 움직여서 맞추고 Wao 자 잘했냐? 가열 열좀시키겠습니다 열좀시키는 매너좀요 야 운전을 빨리해봐 에임 흔들리잖아 잠시만요 가열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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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전 더럽게 못하네 타임 타임 수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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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례 수륜탄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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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랐어 말랐어 아아아아아아 운전 흔들리지 운전 흔들리지 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아싸 왜이렇게 아니지 날라가는거 봐봐 좋겠다 아 좋아 좋겠어 부러워 저 친구들은 꿈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원래 하늘을 날고싶어하는게 꿈이었죠 옛날에서 사람들의 꿈을 잃었어 날개 없이 하는게 하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죠 날개 없이 하는게 하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죠 저 친구도 꿈을 잃은 친구가 맞군요 저 친구가 4명이나 되겠죠 어 HGU님 어서와요 네라딘님 어서와요 어 어어 야 주시해 주시해 나이스 쑤 쑤 이름이 모름표인가봐요 이름이 아군이래요 성윤후님 어서오세요 총을 가지고 저 저기니까 머리를 드십시오 안드신다면 제가 그냥 소지요 장전매너 장전매너 하하 나는 바로 헤드슈터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서든어택 할 때부터 이제 게임할때부터 헤드에 약간 병있는 사람이거든요 헤드 못맞을 바에 사람을 안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게임하는 친구기 때문에 저는 기어다니지 마세요 기어다니는거는 벌레에 어 혹시 이제 헤드 피한거 맞죠 지금 이 친구가 다시 가서 혹시 어 고개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프 아파 clinician whoever 하는 아 어 어 어 어 jan 아 래 ven 치룩필 수 있다구 하시던려! 치룩필, 치룩필, 치룩필 고마워 가자 가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치기야 뒤에서 야야야 강아지야 강아지 제발 제발 똥강아지 나 죽었다 우리팀이지? 아 다행이다 아 우리팀 머리 날릴 뻔했어요 지금 네부 이미 잡으세요 이미… 이미 잡으세요 터너가 저희의 걱정을 멈추는군요 말이 힘내요 그럼 님들이 기차를 멈추세요 아주 저 남녀쌍으로 진짜 뺨을 때려줘야 합니다 두 명은 진짜 카구팔로 때려줘야 돼요 진짜 어 근데 지들이 할 것이지 할 것이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지들은 해야 돼요 인물이 속쟁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차례들이 이 시기에 있는 방식으로 일으킨다 루스오와 크라우лич가 입원을 위해 더욱 위협의 센터 그리고 그 욕구는 그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발전 이용해 보기 때문에 그리기에서 우선을 루스오와 제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인사랭이 이 갈리소서 이 갈리소서 이리자 이 갈리소서 그리고 나이스가 마음에 안들면 제가 울펜슈타인 2로 가서 나치 셰키들을 다 죽여주겠습니다 저에게 알람이 되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오케이, 친구들 우리의 주인은 이 시각들도 안가게 해줘요 우리의 주인은 피어선 우리의 주인은 이 시각들은 이 시각들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아유 나치가 무슨 호랑이입니까 저한테는 한 벌레정도죠 아하 2천개 후원 감사합니다 이레라 프린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음 보고 푹 자세요 자 연기 오디기 잘하거든요 저만 믿어주세요 뭐야 지금 삼각관계야 지금? 아닌데 아 꺼리라고 하는거구나 뭐야 나 여장한거에요 지금? 나 여장한거 같은데 지금 너무 잘 속일거 같아요 변명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명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목적 여행서류 하인리힛 경찰총감 사령관 이게 뭔 말이야 사령관 프란츠스피클 거주지 조개 함부르크 이름 게르다 슈나이더라네요 이걸 잘 보고 기억을 해 한다고요? 아 이종현님 5천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 비밀이었는데 저는요 사실 사진처럼 이렇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카메라로 찍은게 아닙니다 이제 기억력을 믿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제 사진찍는것처럼 이렇게 찍혀가지고 한번에 기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마세요 한 번 보면 이제 다 기억합니다 저는 한번 보면 이제 다 기억합니다 저는 하진거 감사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내가 아까 그거잖아 좋았어 좋았어 여기서 기억 다 있어 벌써 기억 다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크가 보내서 왔습니다 아 스피글인군요 스피글 아 여행서류여 여행서류 이미 멍청해서 못들었나보죠 아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지나갈게요 고마워요 열어 빨리 그 이름은 피셔내고 해색 제목을 아 베를렌 486을 말할뻔했어 사랑을 말하고 여덟번 웃고 여섯번의 키스를 하죠 날 열어주는 난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진짜 아이 mereka 요란 아 그림은 이 있으신 이름이군요님 죄송합니다 아, 필요하십니까? 오케이 자 서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저는 하인리히 경찰총감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써있으면 눈이 없으세요? 아니 써있으면 왜 물어본거에요? 오오오 개빡치네요 저 친구들 진짜 야 여기 여자 화장실이야 금지된 구역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구급품을 식탁했습니다 개이득이잖아 뭘 봐요 지금 변태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 닫힌 깜빵 갔어 지금 오요 내가 그렇게 이뻐요? 쳐다보지 마세요 눈깔을 확 그냥 예민한 여자 컨셉이야 지금 확인하세요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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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역시 백은 대단하군 여기가 3층 아닌가요? 이쪽인가요? 어? 사랑을 고백하려고 왔어. 사랑을 고백하려고 왔어. 사랑을 고백하려고 왔어. 사랑을 고백하려고 왔어. 이렇게 뭐죠? 아니요 님아 가라면서요 어떻게 가라는 거야 나한테 3층이 어디야 저기 3층 맞다고요? 안쪽 방 안이요?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제가 이게 10초 걸리기 때문에 얜가? 아 얘구나 맞습니까? 처음부터 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저를 이 아늑한 곳에 끌고 가서 지금 뭐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아니 3층 가는 법 좀 알려줘요 3층 가는 법 좀 저쪽이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이 열렸네요 아하 안녕하세요 아하요 실례지만 저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저거 먼저 들어가 있죠 아유 여기서 아주 그냥 겨드랑이 냄새가 나가지고 아유 좀 한길을 시켰습니다 좀... 냄새가 좀 나시는 거 어우씨 아 좀 냄새 나는데? 뭐죠 이게? 전 오렌지 주스 말고 마시지 않습니다 아 영어 또 제가 잘하죠 아 영어 또 제가 잘하죠 아임 파인 땡큐 앤 유? 오케이 오케이 아임 시트 아임 스팥 스피글 오우 아이 라이크 드링크 오우 설마 저기가 부엌입니까? 부엌이 정말 대단하군요 저기서 요리하나봐요 쩐다 이 달달의 달달을 더욱 이 달달의 달달을 더욱 이 달달을 더욱 이 달달을 더욱 이 달달을 더욱 이 달달을 더욱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저어 불붙은 저 창을 당신의 엉덩이에 봐도 되는 되는 부분입니까? 왓츠니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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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tart 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변태새끼 변태자식 죽어라 여자인청 여자인청 넌 내 콩롱! 이것... 내 son 쌀! 이것... 내 내 내가! Vive la resistance! 남우건! 남우! 매목은 없군 미친 도망가야되요 미친 화이트 헉 헉 헉 헉 수ظ 좋았어 저분들의 스토리가 궁금하다 아 귀찮게 하네 여기 있습니다 몇번째입니까 몇번째 일을 좀 똑바로 하세요 아 뭐 피해요 좋됐다 슈트잖아 슈트잖아 어 헤이 늦었대잖아 그쵸 늦었죠 늦은 사람을 잡으면 쓰나 건충 소음기 하나군 이건총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있어 야 이현님 어서와요 빠빰빰 БАМ xu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저기 저기냐 말을 해! 말을 못한게 너의 죽음의 원인이다 피셔 구출 피셔 구출을 할지 안할때는 고민을 하라네요 큰일 났다 망했어 하지만 포기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다시 죽는거야 난 끝난 것 같다 내 위치 다 알았어 미안해요 우리팀 너희들은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놔 그거 좋아보이는구만 내가 한 번 더 안전문에 아이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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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스읍 개새끼! 제발! 꺼져! 이럴 수? 어이쒸 아! 크롤리! 도만지새끼 아! 도만지새끼 도만지새끼 벌레 지나갑니다 저는 그냥 벌레일 뿐이에요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완벽한 에임이었습니다 초래연 넌 엄청나게 어이구 자자 이리와 함께 연락관에서 안뇽 저거 도망간다 도망간다 다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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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팀 단일 좋았어 이 때를 노렸지 바로 밀어 바로 밀어 미쩌 도망치는 놈들이 다 내 손에 죽일 줄 알아라 돌진해 돌진 우리는 우린 모두 군인다 도망가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흑역 파인더홀 고고고 고고고 어어어 어 팀원들 쓰레기 새끼들 진짜 어 쟤들 다 버리고 그냥 나만 3명 있어도 이 게임 깨겠다 호기 힝 오케이 체크 범 nécessaire 아냐 오 팀원들 내가 보기에 다 공포타지야 저거 디지턴 통이야 내가 보기에 다 오해 없어 쟤네 봐봐 얘를 얼마나 죽여주는거야 너 옆에 어 뭐야 뭐야 아이 저기 쏘는거야 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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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다 Abby 저렴 전주 쟤 말야 아.. 아.. 이제 머리에 파랑이 꺼져 피해? 여기 들어 못해 나이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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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고고고! 뭘 잡아! 아니 무장하지 않는 적을 공격을 왜 못합니까? 내 마음이지! 내가 무장해서만 죽이나 운 중운줄 알아 니들 진짜 아 푸니스 뭐 팔아라니 아뇨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아까 쟤들한테 당한게 있는데 어 나는 무슨 공짜로 공짜로 죽였으니까 죽었으니까 나는 무슨 어? 나는 뭐 반항해서 항상 죽었으니까 제네바 위반했다고요? 어후... 어후... 어떡하냐 뒤에 있는데 아뇨 앞이 안보이죠 내가 뒤는걸 몰랐죠 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곳 밖에 없다 알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 영웅적 행동으로 수행했대 아 죽일 수 있었던거야? 오 까비 오오 내가 개 좋아하는 총이다 너무 좋아 얜? 이들은 이제 머리가 다 사라질 것이야 저것들이요 저것들이요 빨리 내려오죠 다시 한번 봐주지않죠 어이씨 keep him off that bridge flamethrower in front take out that flamethrower snipers from the building across the set 나이돌이도 타고 나이돌이도 타고 나이돌이도 타고 다음 명 어? 일단 머머지는 해봅시다 우리 팀 쏘지마자 우리 팀 쏘지마자 누가 낳고 왔는가 우리 팀 쏘지마자 바이온 더 홀 바이온 더 홀 바이온 더 홀 바이온 더 홀 나한테 안 돼 누가 나한테 바죽자 포를 쌌는가 야 뭐야 옆에 에이스 됐어 스토리인가봐요 여기 차렴 여기 차렴풀이다 날아야 돼 불러 하트 슈렉 내 슈렉의 힘을 보여주지 받아라 이게 바로 슈렉이다 이 슈렉이야 내가 카구파를 들고 앗 도망가 너희들은 저그러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적들이 오고 있는데 후퇴를 하다니 말이야 절대 안되지 너희들은 군인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아 들어와야 되는구나 쏘리 보내줄게 너희들 아예 맞아요 훈거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팔로우 감사합니다 또 하러 갈게요 잘생긴 군인을 찾으러 온 아가씨는 있어도 우리가 못생겨서 안되 친구야 우리 끝났어 시티의 라이트 아 여러분들 폭죽이에요 우리는 같이 보러 갈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게임에서라도 폭죽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 많은 여의도 가서 볼 바에는 사람 한적한 게임 속에서 폭죽 보면 얼마 야 얼굴 비켜라 폭죽공개 얼마 좋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쵸 이제 그래픽이 좋기 때문에 거의 실사야 그쵸 그쵸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분들 손 한 번씩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팔로워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구요 어 여러분들 손 한 번씩 들고 잠 좀 깨고 분위기 있게 텐션 높이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손 한 번씩 들어주세요 유튜브 4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손드신 분들은 한 20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피셔짱이요? 어쩔 수 없죠 인생은 원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서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걸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얻을 수 없죠 뭐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400분 줄 중에 한 60분 밖에 말하는 것 같은데 뭐 400분 말했다고 치죠 뭐 여자친구 그랬다고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대요 여자친구 있대요 노길때 여자친구 어떻게 말하는 Firefox 그냥 민주당의 미니 주의 들으려고 기만자였담 넌 왜 상하대 게임 타임 업 hurry 아 오늘 망했어요 전화기 그냥 전화기 사용할려고 요대가 봐야되나 내가 진짜 빨리빨리빨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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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하튼 전화하기 아니야 아니요 불량님 잘가요 여러분 진짜 전화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얘 적있냐? 우리 팀인가 봐요 야 저 적있냐? 우리 팀이네요 미안해요 우리 팀이면 이름이 떠야지 이름 안쓰는데 없잖아요 우리 팀이네요 아 저기 이제 저기 아니지 어떻게 합니까? 대결고 네 저기다 야파아 저기다아 내가 게임오버 안되고 보니까 저기 말이야 절투갈수있지? 자기중이야 야하아 지르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퐴 캬 뭐가 있어? 눕는게 제일 이쁘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진위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우리 집도 아닌데 어 우리 동네질도 다 못 외웠는데 제가 여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우측 밥먹는 손 요쪽이야 일단 싸고 싸고마 여기 저기야 저기 분명히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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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천말로 분격하대 응 공간 공간 보라 나 보라 돈가간다 옆에 공격하려고 어 우리 차잖아 옆치기 어 씨 개같은 태풍 다임 다임 어 도대체 게임 망게 망게 꼬리잡기잖아 꼬리잡기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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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을 치면서 아니 비켜 우리 팀을 아니 죽었으면 방해라도 하지마는가 어 씨 개빡치네 자 보게 우리 팀이 우리 팀이 문제에요 어 벌써 이 세상의 반은 내가 죽을 수 있겠네 아 지금 죽여봐 내가 죽으면 노리면 될거 아니야 뒷면은 안됩니까 찾았어 기다려봐 요기다아 그치 그치 베이비 온마신이 대박 그치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 척 하면서 까밋 제 사령관은 나의 사령관은 그치 위험한 것이지 그치 그치 연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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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사 200분 돌리게 돌아 Q101 도착! 뇌인의 자동ona 있을 것입니다 뇌인 hump은 자신 항공원 맞고 뇌인 우리 합니다 히히히 잘 지냈어요. 히히히 잘 지냈어요. 히히 히히 잘 지냈어요. 히히 잘 지냈습니다. 히히 잘 찾아요. ... 제발 못합니다 꼬대 좀 돌려주라 다그우드 와이트 2.7 랩슨이 다운 이제 우리야 우리의 길이 가자 가자 이들 지금 안 짓도 안 돼 죽으려 인마 애가 애가 난 별도로 응납하지 않는 건가 어디서 나를 개고생 시키고 이들만 도망갈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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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저럭을 꺼내줘! 우리가 죽을래! 적은 탱탱을 죽였다! 적은 탱탱을 죽였다! 적은 탱탱을 꺼내줘! 야, 계속 추다 보니 많아 ready to fire infantry and banjo shrek apartments get ahead they're pulling back keep on them almost there walk up the stragglers crowd launcher straight ahead grabbing the breach crowd launcher punching us from the front anyone got eyes on more targets? not seeing anything we got to see them clear that's all of them plaza is clear plaza is clear appreciate this sir all right Perez is gonna hold position at the theater to cover our flag we need to push toward the hotel alandorf without armor support let's move all right let's do this oh my god oh my god we need to stop don't know far god 내가 압장수... 아이차! 도망가! 죽어라!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머리! 실례가 안된다면 타고파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도망가! 왜그래 왜그래요? 왜그래요? 적팀입니까? 적팀인가요? 말을 하세요 말을 안하시면 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요 아 이거 쓰레기잖아 이거 와 거의 스크스 쓰는 느낌 아이고 아아아웟 맞서 맞서는게 여기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지 상대에 맞서 실례가 안된다면 여기 총알 셔틀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뭐냐? 여기 최후키 셔틀 어디 갔어 What the hell's wrong with you? there are no enemies. Seems pretty quiet. But that probably ain't a good thing. Daniels, what do you see? The skies look clear. I guess our bombers did their run. You take it in the sights, Private? What the hell you looking at? I got eyes on the hotel. No troops on the balcony. I'm not seeing them anywhere else either. Must be holed up inside 적들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더 긴장돼요 적들이 더 긴장해야될걸요 쟤가 갑네 쟤가 가는데 야 프린이 온대 ㅈ됐어 우리 미친 도망가죠 어떻게 미친새끼야 살인마야 저거 도망가야돼 내가 왔다 짜식들아 긴장 타라 긴장 긴장 타라 어 내가 날 죽일뻔했어 나도 내 힘이 컨트롤 안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봤습니까 내가 날 죽일뻔한 그런 상황을 비자 보세요 제발 뒤바퀴가 아 내 카운트 알지 아 내 카운트 알지 여서진 거잖아요 으아 으아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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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트로키허틀 하나 투 나이스 나이스 실력 안된다면 으악 빨리 써주라 내가 몸손방치 하겠습니다 하하 아니면 지금 들어가자마자 저기있는거 아니겠지 야 어 야 그럴수록 침착해야되는거야 알겠소? 침착하게 총을 바꾼다 지졌다 니들 최총 나왔습니다 바로 죽여? 어허허허 누가 나를 뽑는거야 아 저 죽여? 야 얘들아 실내가 안된다면 나 치료키터나면 던져주지 그렇지야날들 야 치료키터들 어디갔어 치료키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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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셔틀 치료키터나면 아잇 아잇 아 장전 장전빛 총알주세요 총알 감사합니다 생각나 아 ILO 단일 당신은 없을때 쓰고 0 위 아 오케이 타려주는친? 타려주는 타려주지 틀려주시지 않기까지 진격해라 총알 여기가 아닌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야 야 군모에 저거 가족들 사진이나 이런거 달고있는거 와 완전 현실성 있잖아 저의 헤드샷을 지켜주세요 이런건가 지키세요 베이비 한 몰 타임 로봇샷 정상사 다 길을 쫓겠습니다 갑니다! 2층 다 보여 지금 전전함이 끝났어 휴대 들어 죽겠습니다 전전함이 끝났어 어디 도망가 죽여 내 총알 피해 일어나 고개 든 순간 마지막이야 마지막을 즐겨 마지막을 즐겨봐 한번 안들어? 니가 안들면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 야 니 잡으러 간다 맨날 날 해치어 내가 어린팀 공격하지 마라 쟤는 그 순간을 못끗고 죽어버렸네 도와주세요 종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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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이거 쏴 될거 같더라 끄세요 아 이거 아니군요 우리 다 죽일뻔했네 뒤에 뒤에 누가 있는거 같은데요? 어린애인가? 아저씨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가 아니에요 제가 아구는 쏴도 어린아이는 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쇼 아 백라이언님 아 백라이언님 왔어요 오케이 전 무슨말인지 알아서 들었어요 또 나지 또 내가 동네 보기좋고 제가 아주 그냥 동네에서 장구치고 부치고 다 하겠습니다 그냥 예 아주 그냥 어 오른손으로 그냥 장구치고 왼쪽으로 왼손으로 그냥 부치고 제가 그냥 다 할게요 그냥 전쟁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쇼 다들 트럭이 어딘데 트럭이 어딘데 남하나 보여? 아이고 와 왜이리쇼? 와 이거 한방에 죽는다고요? 나 풀피였는데? 와 미친 원래 와 이거 말도 안되냐 와 이거 말도 안되냐 어 어 바주까도 못맞아 사람이 사람입니까? 사람 어떻게 그랬어? 사람 어디 바주카 맞고 죽어요 아, 이거 없네 아, 저거요? 아니, 제가 요즘 봤던 원펀맨에서는 공속도 부셔요, 중업으로 이것도 사람 바죽가 먹고서 죽습니까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아, 조금 늦어 그냥 빨리 피어센은 맞네, 다닐일 우리는 이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 저의 시빌리언이예요, 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네, 서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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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비켜이 씨 나 혼자 갔다 올께 알겠습니다! 꼬마새끼 너 이 자식이 너 이쁜누나 있으면 소개시켜줘야 한다 어 알았어? 너 이 자식 어 깜짝이야 아니 안녕하세요 아유 아 저 실례가 안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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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나쁜거에요 나쁜거라고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다 이 자식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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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 아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화로 대화로 대화는 개쁜 아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동의로 죽은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착각이에요 아유 정말 축구를 잘할 것 같은 발 챙기군요 아유 아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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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닫고 문 닫고 아이고고 하하 멍청이들 너 콜 오브 주치 시리즈 미래형 말고 다 해봤어요 아 저 저놈의 꼬마애 넌 커서 고 이쁜 누나 고 소개받고 말겠어 안나 야 보기 이 안에 있겠지 안나야 아냐 깊숙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 여기 말고 요 정도쯤 아냐 여기 있다 고마야 고마야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가 아니에요 걱정 마렴 걱정 마렴 좋았어 미안해 미안해 괜찮 안나야 일단 너를 고기방패로 조금 널 인질로 좀 쓸게 고기방패가 아니라 알았지 야 인질을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쟤들도 나한테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거야 넌 인질인 척 어? 아저씨는 눈치만 좀 잘 맞추면 되는 거야 알았지 걱정 마렴 걱정 마렴 걱정 마렴 쏘지마세요 아 그니까 좀 더 칼같은거 들이대면서 협박해야된다니깐 어어 인질 처음 잡아보다 진짜 아저씨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we'll be alright promise 넌 닥뿅 닥뿅 아저씨가 일어난 으쌰 아저씨가 일어난 해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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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Erika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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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내가 울고싶어 내가 종혜 아저씨 나쁜사람 아니라 했어 종혜 니가 한 번 울 때마다 곰돌이 팔다리 한 번씩 찢어버릴거야 내가 조용히해 곰돌이 미친놈 미친놈 조용히해 곰돌이 내가 좀 세거 사줄게 내가 비싼걸로 넣어 무언 Eso 무언 하 그 이 중에 지금 해무 자 그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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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까 우리팀이 1층에서 지키고 있었던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잘 들어오냐? 그니까 어디서 오는거야? 내가 잘 죽였어 우리 아저씨 능력이 아저씨는 쳐다만 봐도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널 쳐다보이잖아 미안해요 아 사람 개많은데? 아 이거 빨리 끝내야되는데? 여러분 요기 챕터 거의 끝났나요? 어 저도 배그 대회 연습하러가지고 제가 1분 안에 킬 수 있을까요? 일단 2파 2 여기만 아마 핏이에요?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이건 다음에 보고 한국말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다 돼 아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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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거 만든다고 안죽은 사람은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 어.. 어어어ㅓ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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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ㅓㅇ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ized... 제가 구해왔습니다ㅓㅓㅓㅓㅓㅓㅓ... 얘를 구하려고 우리팀이 더 많이 죽은 것 같에요... 그럼 여기가 가면 안 돼 우리는 담아서 이곳은 끝까지 피어스는 맞지요 만약에 뵈에 가고 싶으면 chances are they'll draw fire seems like a risky move private sussman we are clearing this street and then getting them out understood? I understand sir I just think they might be safer on their own and if we let the germans reoccupy this hotel every squad that comes through here will be in danger this isn't cassery we have the upper hand get them on the truck tu show defensive positions 빨리 죽여야 돼 난 배그 하러 가야한다 이 tr들이 배그 해야돼 배그 배그 2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 깍땅조여 자리 바이어 이들 오는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값을 죽이면은 빨리 빨리 배교를 할 수 있을 것이야 임무로 돌아가래요 미안합니다 뭐야 왜 서있어 요게 우리 집처럼 왜 안 죽는거야 넌 문제가 있어 이거 안가지마 나 지금 좀 추워서 제가 또 배틀그라운드 천시간입니다 천시간 그때 좀 운전만 하고 살았어요 제가 저만 믿어주세요 이런 젠장을 상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을 믿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맞은거야 아 여기 통에서 맞았구나 옆에서 예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크로브주치 제가 오늘 프레임 점검 때문에 조금 늦어가지고 엔딩을 못봤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일 꼭 엔딩을 보고 내일 다른 게임들까지 하고 내일 방송 조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프레임 왜 이리 떨어져 왜 이리 떨어져 프레임 뭐야 프레임 왜 이리 떨어져 뭐야 프레임 왜 이리 떨어져 이리 떨어져 이리 떨어져 저의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리 떨어져 어딘에 떨어져 이리 떨어져 이리 떨어져 이리 떨어져 이리 떨어져 프레임 왜 이리 떨어져 안녕 최소한 3시간 지금 이 두 번호로는 거에요. 이제 이 헉으로는 공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는 이 뷔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뷔에 대한 거에요. 어디서가 왔어. 이 사람은 말이죠. 그가 부끄럽죠. 그가 엄청나요! 그가 다닐이 될 것 같아요. 그가 다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못 듣고 들었을 것입니다. 프레임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야 저거 사망플래그 아니냐 저거 진짜 와 끝났다 나 죽는다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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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것 좀 계속 싸워나봐요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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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가지고 자 지뢰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지뢰 아 저기있구나 칼려주세요! 이렇게 좋은 총기 탔는데 칼려주세요 칼려주세요 아 쟤 개 불쌍해 거의 개 밑에야 칼려주세요 아 빨리 은밀하군 지부야 사냥이 없어 잠시만 아니 우리팀 다 어디갔어 그리고 양곁에 있어 또 우리팀 전쟁이 움직이는 것 같다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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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왜! 아 폭격 떨어지면 지로 아 지로 철수에요? 아아아아아아 아 폭격구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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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지에 적들은 없더라고 아 이제 지로 오는구나 이렇게 아 레스토리 예 카고펄 일단은 그냥 다행히 공격 여기가 더 나아가있어 여기가 더 나아가있어 아, 타력! 제발 타력 좀! 저기까지 또 있네? 제발 바꿔! 장기하지 말아! 제발... 아니 왜 안... 어, 개빡쳐 교재 바꿨어 장기하지 말아! 장기하지 말아! 장기하지 말아! 장기하지 말아! 장기하지 말아! 좋게, 장기하지 말아! 1st 플atoon! 랄리에이! 랄리에이! 장기하지 말아! 장기하지 말아! 장기하지 말아! 장기하지 말아! 이 형 말고 없나? 홀데릭! 장기 도착할idamente! 홍어업에 밀리게 됩니다! 우는 목億 Không 몰라! 총을 찾으러 왔지만 총들이 많지 않았다 실패 먹었을걸? 실패 원래 지나가기만 해도 먹어줘가지고 찾아봐요 감사합니다 박격포반선멸 내가 알아야 바뀔수있는거 제가 원하는 총이 안나와서 안받으겠어 소 black 악 악 악 악 아 저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죽이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릴 났다 뭐야 뭐야 아잇 아 장전 한.. 한 세월 걸리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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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총알이 이거밖에 없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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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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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아잇 어이 폭죽놀인줄 알았습니다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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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 없는거가 와우씨 제발 우리집 다 맞춰줘 나만큼 안맡겨주세요 아멘 이 길을 꺼내주세요 이 길을 꺼내주세요 이 길을 꺼내주세요 저만큼은 살려주세요 제발 엦놈 마시고 응 또는 드라이빨를 기다릴 수 있어야지 누가 맛있게 지지 We hope our take our next step to the next step. Who are theرك of the Red? She's the opposite. Hazel needs you and so does your child. Now get up. I will. Of course you will. Because you don't know the meaning to quit. I got faith in you, baby brother. Paul… Paul.. Meet me at home, baby brother. 나무 파면 저거 바친거 봐봐 저거 죽은 표정 봐보세요 권총 하나야 그렇지 이 권총 한 자루만 있으면 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죽더라도 템은 이렇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실패를 남긴다 소음기도 못기냐 여기 제발 와 저 쓰레기들 아냐 저거 킬 났다 자유를 킬 났다 킬 났다 킬 났다 킬 났다 킬 났다 킬 났다 크라우즈 퀴너 님이 있어서 391 입니다 제 방패가 있다는거에 마음이 놓이네요 저기 있습니다 야 아야아야 허니임 죽을빠있어요 혹시 실켓있으시니까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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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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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이제 다 뒤졌다 아잇 자식이 나이스 내가 좋아하는 샷건을 쓰지? 얻었다 개들이잖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긴 전쟁터입니다 동료의 죽음을 마음은 아프지만 신경쓰면 안됩니다 동료가 죽은 만큼 우리도 오래 살아야 돼요 아 유리군이 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아 아무것도 없고 아 이거 피해? 총알 총알 극 욕 예 끝 쒸 우 왈지해라 프레임 왜 이러냐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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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뭐해 뭐 뭐하세요 거기 연하는 데요 연하지마세요 연하지마서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즈! 카즈! 김치! 딘넬을 준비! 카즈! 카즈! 액! 하라! 하라! 하프트랙! 카즈! 뱅뱅 히스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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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당분에 அத 히스피리아 고맙습니다. 내가 걱정했을 때, Daniels. 내 뇌이 말하자 말하자 말하자. 만약 당신의 뇌이 자신의 뇌이 자신의 뇌이, 우리의 뇌이 아직도 우리의 뇌이기 바랍니다. 정확히. 들으셨을 때 피어센의 플atoon에 뇌이 피어센의 뇌이기 바랍니다. 기존의 뇌이기 바랍니다. 뇌이기 바랍니다. 내가 알게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뇌이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될 것 같은데. 왜 프레임이 60 이상 안올라갈까? 왜일까? 그니까 여기서 프레임 엄청 떨어지거든 내가 보기에 프레임 뭔가 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긴 한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올 거래요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 인가 그니까 우리 고객님과 2.2 자세히 조합! 띄고! 띄고! 계속 겨울 것 같긴 한데 계속 다르기! 이렇게 우리 고객님! 그니까요 저는 재밌어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떡하미니야 밀어먹을 게임 게임 망했으면 좋겠다 진짜 개재미없어 이 게임 게임이 게임 개맛게 밉니다 진짜 또 이 쓰레기초로 잡혀진다 죽으면 개맛게임이 아니라 아니 총 쏘기 싫다고요 긴발만 쏩니다 아니 내가 수다를 항상 먹는데 수다를 빼서 간다니까 게임할 때마다 습관 그치 kinda 게다가 네 마다 이 깍게 F.P.A. 싸우면 욕구가 100가든지 했다! 제가 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곳 또 왔어요 또.. 여기있죠 제가 단추를 하겠습니다 이게 폭탄입니까 이거 방망이 아니에요 이거 마법봉 아닙니까 이거 가자 빅컵 고고고 지낼시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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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은 battlefield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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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호 부탁드립니다 폭탄 받아라 폭발의 예술이지 아니 나 안염한 줄 알았어요 바로 그렇게 나가자마자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여성에 잘 생각해봤던 것이네요 저한테 잘 기다렸다 저희도 일어나면 준비됐다 왜그러니까 우리지 우리집가 모자마자 너희도 원하는 이런 거? 우리집은 뼈에 계신지 우리집이 자국으로 가고 우리집이 자국으로 빠지게 언제 너 잊지? 이것들은 우리집이 우리집이 언제 잊지? 150도 아직 쏟아버려는 우리집의 위원 계속 움직여! 우리는 그들이 꺼지! 장일, 스토리아 앞에서! 그 문을 닫고! 와 미쳐 존나 아파 야 안준봐 얘 와 총 쓰레기 진짜 미친 사람이 저게 많고 사이도 많고 어떻게 사냐 와 이 기아나 쪽 쓰레기 절대 안써야해 거의 비비탄인데? 아니 저기 저거리에서 저렇게 맞았는데 안죽어요 사람이야? 어이씨 이제 10만 게임 멋있어 멋있어 흐려 빠리작 양키 쟤 아아아아 아아아아 렛츠 아아아아 아아아아 여자들아 그거 알아? 일로 죽은 애들이 제일 고통스럽대 어쩌냐 야 나한테 덤벼 안됐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미안해요 둘이 좀 뜯어올 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폴 2 2 2 2 3 3 2 3 4 2 3 5번 더! 1번 더! 더 좋은지 못해! 더 좋은지 말아! 더 좋은지 말아! 두번째, 배가 한번 나아! 너 또 필러가 하나! 아직도 천러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이벗을 구성하고 Daniel! 당신은 천러와 함께! 이제 움직입니다!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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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오! 오! 탱s still active! Enemies reinforcements! 화이트오버! 탱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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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 개쓰레기들밖에 없어가지고... 또 한 번 더 해야돼? 또 한 번 더 해야돼? 뭐야! 너만거 아니야? 어이씨 너만거 아니야? 어이씨 집중립할게요 좀 많으니까 이게 타려고 와이씨 탱s! 정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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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사람이 탱크 포탄박도 죽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간이 안하여 하 잠깐요 방심하지 말지 대머리야 니가 방심을 하니까 니 머리가 대머리인거 알겠어? 뭐야 야 이 정도면 스토리 아니냐? 뭐야어? 정확히 맞추지 않았음? 어이가 없네 나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 왜 안맞아주니 너 이리 이리 와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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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 으흐. 으, 흐, 넌, 넌 해, 놓을거야, meu, 나 둘은 해 놓고 있어, 두둑시. 내가 잡았다 얘 누구야 얘? 하, 야! 우리 어딜 안 해! 우리 질을 빨리 놓을거야! 그쪽으로 나한테 죽지 않았어! 터너는 문제있다 아 터너예요 터너님 죽으시면 안됩니다 누가 저한테 치룩실수 주십니까 그러면 터너 어어 감낭하지 못할 흠생은 없다 와 개멋있 으어 세대 B B B B B B C 와 베트그라운드에서도 사람들 기절만 하면 못 구하는 강인데도 계속 구하러 오라고 난리 나는데 와 저게 진짜 상상인 것인가 와 베트그라운드 팀원들은 구할 수 없는 강인데도 구하러 와 구해 날 구하라고 막 이러는데 자기를 버리고 막 가래요 진짜 개멋있다 피어서 왜 저래 그래서 저는 당신이 두 번째가 그리고 당신이 1,00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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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피넛은 흑화했다 터너 소위는 우리의 후퇴를 돕다가 전사했다 저런게 근데 진짜 뭐 상상 아닙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래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전쟁을 나갔습니다 어이 프레 왜 이래 또 아 수능 잘 봐요 가님 이것도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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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돌아왔다 터너 소위님을 위하여! 터너 소위님을 위하여! 터너! 항상 첫번째야 그래 계속 눈을 잡고 계속 눈을 잡고 오늘 저녁에 이 장면이 되었잖아 내일은 그 장면이 들어오고 너는 앞라인에 위치할 수 있잖아 그리고 터너들은 거기에... 터너는 거기에... 터너! 터너! 너는 이제 크리스마스야? 터너는 게 bigger 터너가 난다 久생일 camarelgn 터너는osium 터너의 시발샛! 너는 옛날인가? 승니와. 예능과 어orgyear 그냥 할만하라길래 전 6년이나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바로 피어스 머리에 총을 한 발 박은 다음에 제가 그냥 이 군대 못 깼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쟁터에서 혼자 팔 때 몰래 소음기로 피어스 머리에 총을 하나 큰거 박아둔 다음에 여기에 먹겠습니다. 많이 추운가봐 옛날 우리 중학교때 교복이었던 노스페이스 패딩만 요게 기부가 됐었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추워할리는 없을텐데 어 유현님 어서와요 원래 콜 오브 주티는요 겨울 챕터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항상 뭔가 액션이 화려해가지고 노스페이스 700이 없네 저 중학교때가 어 이거 추워서 벌벌 떠는거와봐요 어휴 진짜 잘 표현했어 게임들을 산약상대로 운반해야 산약상대로 운반해야 총알 줄사람이 없어요? 큰일났다 남자는 길을 개척하는거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직선 비켜라 이새끼들아 도착했습니다 와아 선물받어요 어? 스노야 어우 개이득이잖아 어 미안해요 나한테 썰어주다니요 님들은 이제 시체도 못하다 내가 보게 왜냐면 얼굴에 안보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 너희들은 가족들한테도 못 돌아갈거야 저희 아들 저희 아들 시신을 보고싶어요 적군중에 어떤 미친놈이 머리를 다싸서 누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리가요 전쟁터의 악마가 누군지 보여주지 이 전쟁터의 악마가 누군지 보여주지 이제 저기니? 전취 어 콜포 오 콜포 하워드래요 아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전쟁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의 혼자 다 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로 활약했으면 상병으로는 안 돼요 공중 공중 요청을 해야 합니다 뭐 시키던 일인데 이거 공청 나도 배워야겠다 지금 당장도 제가 오늘이 너무 아픈데 운조운조 알아라 옆에 있는 동류들 아니었으면 끝났어 세상에 나 폭탄 다 피할 수 있어 나 레드 주인듯이 안맞는 사람이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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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공사에요 아 고개 들지 말래 알았다 아 아 괜찮아 피어슨 피어슨 아 Hey you're a corporal now goddammit Start acting like one You can't expect us to fall out there with him You're from Queens Nothing new Hey Hey O's and NCO Give up my stripes to be here Now we need to move Now Now We need to move I'm gonna do it I'm gonna do it I'm gonna do it Okay I'm gonna do it It's pretty It's really bad It's really 갑갑, 갑갑, 갑갑 괴물의 나이 고기! 라디오! 고기! 이벤트는 가덕! 졌다! 졌다! 덮어라!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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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블를 그냥 뷰블를 뷰블를 우리 식당하러! Howard, 이럴 수 없어! 이 기간은 Kick'n fire! 이 방에... 이 방에... 전화가 안 돼 와, 안은 안은 Thank you 로버터 조! 로버터 조! This is Dagwood White 5 requesting close air support We got the bullet Copy that Dagwood White 5 Air support is already tasked with heavy bomber support ETA unknown Over 509, this is command We've got an emergency request for close air support Pull your squad once you reach the target area Copy command We'll adjust once these heavys are safe Of course change complete 와, 멋있어 이래서 공군공군 하는 거구나, 진짜 꼭 이걸 하고 싶었지 한바퀴 돌기 옆으로 돌기 이분거 어디야, 이분거 어디야, 이분거 어디야 도착 미안해요, 놀아서 미안해요 도착 안녕히겠습니다 오늘 안 되는구나 이분 안 가야겠다 거기서 Let's get near the front of the flight crew 내가 선두다 날 따라와라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방패일 뿐이야 대공포를 막아달라고 내 방패일 뿐이야 내 방패일 뿐이야 내 방패일 뿐이야 내 방패일 뿐이야 왜 저러지 내 방패일 뿐이야 나 멍뿐지 내 방패일 뿐이야 피곤해 너지 참고기 노 스포츠 있는지 흔들? 폐 위치! 다음 안에서 무슨 일인지 알았나요? 고기! 레드벨트 5,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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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한강 온다! 하필! 넉넉넉히 그렇게 된다면 잡아봐, 더 옆에! 넉넉히! 옆에서 넉넉히! 메이데이 아가 이렇게 떨어지는가 봐 진짜 아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봐 지어놓으려고 이만한 비행기 가는거야? 판매 타임 물러지기 런스 외루스 런스 왼쪽 런스 왼쪽 외계 포스 런스 왼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두 피 있는데? 에임이 너무 벗어나는게 진짜 해보면 알아요 비행기에서 바람 맞으면서 총 조절하는 느낌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내가 그냥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님들 앞에 태풍이 좋았나보는데 거기서 총을 보자 나 에임 좋은거 알잖아 내가 에임이 이만큼 흔들리는거죠 이유가 있는거야 에임이 걷으면 조종이라도 조종이라도 있잖아요 조종은 굉장히 가고 부드러워 이렇게 질겨야 하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시작하러 왔습니다.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I see him. I'm on your way. We're hit! We're hit! We're hit! We're hit! We're hit! We're hit! We're shot! We're hit! We're hit! We're hit! We're hit! We're hit! We're hit! 어, 어지러워, 이씨. 어디에 있는거야? 게임이다 원래 주자핀다. We're hit! Approaching the target area. Give those heavies some room. Cut the chatter and form up on me. Command, this is 5-0-9-er. The heavies are ready for air support. Copy, 5-0-9. We've got enemy infantry and armored vehicles engaged with the 9th Armored Division. Over. We're over, Joe! We're over, Joe! This is Dagwood White 5! We're getting overrun! Where the hell is that air support? Stand by, Dagwood White 5. Aircraft inbound 50 miles out. Over. Daniel! Get out of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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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back! Go! Go! Get out! Run! 아 뭐 뭐 뭐 뭐 뭐 아 좋아서 얘네들 보기만 쩔어가지고 어 나나 아오유유님 나나 고맙습니다 아 나나 아 안되죠 빨로가서 아 좋아요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널 살려줄 수 없지 총알! 총알 고다사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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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지금 살려줌으로써 나중에 나의 부패가 하나 더 있는데 숨기겠죠? 총알 아껴야돼요? 총알 아껴야돼요? 나무중 공기척있다 여기 오케이 이케아도 하겠습니다 저거 다? 예! Shit! You ready? Hold on fire! Stand your ground! You're on the line! You're gonna be spotted! Stand your ground! You ready? Yeah! There's a lot of people, right! You ready? No! Come on! Okay! Do you know what I mea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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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궁룡 채워서 그냥 왔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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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세요 저 탱크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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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드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마가! 왕이 났다! 이따가!! 그의 스티커! 이따가! 이따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누군가! 아프가 전화번호 아휴 제발 살려줘 저스맨 우리 동교잖아 내가 널 너의 목숨을 살려준걸 잊지 않았지 고마워 오오오 어른바님 어서와요 네 총기 위장 안됩니다 흠 고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훈장을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제와서 주냐 훈장? 그 삐는 손이 아파요 터너 소희님이 자랑인공 들어있을거래요 터너님 보고싶어요 내 총알 셔틀 매복이네요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프레임아 돌아와 괜찮아 여러분들 초반만 프레임 이러더라구요 어 물좀 달라가지고 자 이제 슬슬 돌아올꺼에요 자 이제 슬슬 돌아올꺼에요 어디서봐라 뭐야 저 미친놈 물줬더니 지통수 때리고 도망가고있어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아 이사 왜 도망가 아 왜っ 마스 비하긴 멈출맛 또 저 ㅅㅂ 아 아주 저런 새끼를 죽여갑니다 여러분들 저런 새끼를 여기 재밌어요? 아 개만 게임 어 브라우닝 자동소송을 줬어요 차라리 브라우니를 주든가 어 또 총 바뀌었어 달님 제발 이 게임 제작사가 진짜 카우팔의 중요성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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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전화가 있는지, 차량이 들어간다. 여기, Daniel, 더 좋은 뷰. 우리 전화가 있는 전화가 있는지, 하워, 여기가. 네, 경찰은 의뢰한 의뢰한 것들을 위해 전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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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버려 가둬버려 꼬이장수이다 뒤로 못망가죠 우리집이구나 미안하다 말을하지 이리와봐요 이리와봐요 한명이라도 공격할때에요 지금 이리와봐요 내가 너한테 목숨을 내가 네 목숨을 흘려둔거다 여기 그렇게 감사합니다 뭐야 저기야? 말을 안해 아우 한국말을 모르나 너 저기냐? 뭐야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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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은 미안합니다 야 배틀그라운드 운전경력 1000시간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왜 나한테 안 맡겨주는거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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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introduced 어 아우 그래서 마지막 트럭을 꺼내줘야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파트롤을 기다려주시기 갑시다 오케이 새끼들 우리는 걸어가고 지질은 차타고 하지만 쓰나 줬으니까 봐준다 이거 몇배야? 15배율 아니야? 15배율인데 쓰나 줬으니까 봐준다 이거 안줬으면 더 안줬어 여기가 30위 위치에 내가 소음기 권총이랑 쓰나를 줬기 때문에 저 친구들의 무례함을 제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쪽으로 들어가는거겠죠 쓰나는 소음기 없지만 건축에 소음기 있잖아 이건 좀만하지 이런 게임들은 꼼기 아주 개꿀이라고 이제 우리는 위치에 있는 위치에 대단한 문구에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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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났다 재킷이 문다 이거 또 안 죽이고 가야겠네 아 나 보고 있을 줄 몰랐지 차 지나가서 샀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 한 명 더 있는 줄 몰랐어 어 계장님 어서와요 아 내 울펜슈타인 투어 할 건데 이거 엔딩 거의 다 와가지고 오늘과 내일까지는 이거부터 하고 어 제가 컴퓨터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었는데 이번 주 주말에 울펜슈타인 투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랭스톱 트랜포너 소위는 2분 낱래 좋았어 이 하수구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내 몸으로 닦을 거야 조용히 하세요 벌레 이 기어다님은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취를 해도 안해도 그만이네 저취를 해도 안해도 그만이네 두뇌없다 저취를 해도 안해 저취를 못하게 탐인다 저취를 못하는 사람이네 이 기어다닿 BÜNDNIS 90초 이 위치에 인내된다 저취를 못하는 사람이네 소위에 인내된다는 사람이네요 이 기어다담된다 이제 기어다당게 끓인다 이 기어다닉게 tú 왜 기어다니는 Are you 가지고 있다 awan 지금 이렇게 기어다당게 이빨 진짜 기어다당게 님들 배그 안해본? 배그에서 기어다니면 몰라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기네 취하다 귀가 갈대병 히힣 힛 잖힣 힛 힛 쟨 힛 힛 힛 역시 전문 말고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군 운명님 어서와요 와 이거 엄청 엄청 걸리네 팩이 있는거 아니에요? 팩이 아니에요? 나 분말해 버렸는데 물론 나 한명이면 이 전쟁을 지어 없는 하닉이 되겠다 사령 최상무 하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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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미안해 흔들여 에임 흔들리는거 봐 에임펀치 봐봐 미쳤어 총알 맞으면 에임펀치 어디에 올리나 이봐 비켜 빅찬 자세먼 속이려네 он 이렇게 해서 죽어 미쳤어 너 죽어 제발 제발 아 큰일 났다 안돼요 너무 아파 저걸 못 맞추냐 죽어라 이거 못 맞출거면 손가락은 잘라야지 괜찮아 어이 어이 저거 아니냐? 어이 저거 아니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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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받아 필수로 이러면 안나오고 필수 아닙니다 필수에 이런 에임 나오면 필수에 신이 왔어 아우씨 이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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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피어스 미안해 이게 거짓 쏘라고 하는줄 알았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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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 정도 소수의 던으로 얘네들 이렇게 엉덩이를 채우는게 못하시지 않습니다. 우승신 잡고 있는거 아니고 들어있네. 열중력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크리님 어서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는 님들의 적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님들의 친구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쁜게 다 피었으네요. 저거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에요. 평화주의자입니다. 데려가요. 데려가요. 저만 들어가면 됩니다. 괜찮아요. 잊지 않을게. 저스맨이 죽었어. 저스맨이 이제 없어. 하지만 우리 가슴에 하나가 되어 살아갈거야. 저스맨이 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스맨이 죽었습니다. 호호호호. 개멋있어. 개멋있어. 안돼. 저스매 우리 가슴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로 했는데. 그냥 가슴쪽에서. 혼자 있겠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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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자식 좀 쎘네 제발 내 피 봐봐 이건 총 너 여기다 키를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이새끼야 어휴 두 손을 맞잡고 이렇게 새로운 사랑이 틀리려고 하지만 이 친구는 아시킬 남자였습니다 안 돼 내가 그니까 가슴속에 담아주자 했잖아 멈춰놔 이 친구는 아시킬 남자 이 친구는 아시킬 남자 이 친구는 아시킬 남자 이라고 말하자면 이 친구야 졸업하자 어...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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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급식인입니다 울펜슈타인 2에서 보다 오우 오우 일자리를 구해주는 친절한 친구였군요 요즘같이 일제를 구하기 힘든 세상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다니 너무 친절해 맞아요 미래전보다 2차 대전이 훨씬 재미있어요 현대전도 재미있었고 근데 미래전은 진짜 집중 안됐어 스토리도 집중 안되고 재미도 없었고 솔직히 너무 개업하잖아 처음에 그래픽만 좀 멋있고 빔으로 죽이고 이런것도 하나도 재미없었어 미래전은 정말 멋보기만 있었어 미래전은 정말 멋보기만 있었어 네 이제고 엔딩이예요 미래전은 어쩌나 여자친구한테 돌아간거지 그니까요 나중에는 진짜 완전 사람같을 것 같아요 윈 Et 에 또 쥬스맨을 채취하였지만 그를 못끼리지 않는다 집에 가야 할 수 있는지 직산 손님, 어서 와요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전쟁터로 돌아왔어 얘는 아직 살아있는게 놀랍다 그럼 내 다리로 걷죠 아유 손아파 쪽팔려 쪽팔려 아유 손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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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 맥 Bridge 너무 Gest관논 넘버는 먹으니까 이러다! 그렇다면ça는 kull가까? 성인들에서나 너무 благодар corri 할 수 있을 것 같다. 괴로운 대화가 있었다. 마사지에신 대화가 있었다. I could have had everything. A Hero's Welcome, my Girl in my Arms, hell even a Bronze Star. But I got one last mission. You must be crazy… Crazy ain't the half of it.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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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부족하니까요. 이제는 마주가가 나의 시간입니다. 제 길은 가야입니다. 아, 이 부모의 모두가 여기죠.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찾아뵙습니다. 네, Corporal. 이게 바로 동구기단이죠 저거서 배고할려고 몇명을 배고할려고 오줌이 마려우니까 빠르게 해둘러 가겠습니다 자 캐리 하겠습니다 대연장은 마지막까지 나한테 순한 순한 점은 안좋아 참 너무 많이 좋았는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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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나이스 최멋있어 최멋있어 아 불쌍하다 근데 하영이 제일 나쁘다는데 어어어 아 렛츠 고 여쭤나 아아악! We're all clear! You know what? 뒤집어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제 바이러스에 도착합니다. 지참해, 지참해 도착합니다. 유일한 가좌에서 도착합니다. 도착해 주시기요. 사었나mil 것들은 러가 있는 것들은? 전반이 다가가다. 우리 도착하여 전기구에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라기 또한 아이들이 지참해 주시기요. 렛츠고! 렛츠고! 자 자전거 타면서 잡겠습니다! 렛츠고! 뭐야? 설마 내 수류탄 내가 맞았어요? 미친 아 파츠고만 넣어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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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기 소중을 찾지 못하였다 자기 소중을 찾지 못하였다 어후 앞에 안보여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연막속에서는 카욱팔이죠 여러분들 자 앞에 안보여 자 앞에 안보여 잘 안보여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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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뺄러 이 microwaves 담아 할 수 있겠군 에라 이거밖에 없다 미안하다 고고고 미안해 얘들아 고런 고래지에 탈파 1-0 지 spill 히스 파이더! 히스 파이더! 히스 파이더! 히스 파이더 선거 히스 파이더 나 스나이퍼에 목걸이 달리는거야 ㅋㅋ 하긴 봐 뭐야 왜 안 맞을래 왜 안 맞지? 안전 순종 프레임 프레임 아 다음 네 강점 스프 . 선박 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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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랩띠 내가 랩띠 리드샷이야 갈렸던 사람이야 They're gonna hit us with everything We're not done yet! You two are me! They're gonna hit us! They're gonna hit us! They're gonna hit us! They're on the run! Move, move, move! Go, go, go! 비켜! 아, 안 돼. 죽었니? 설마? 설마... 스토리길... 아멘 나이스 빨리 나와, 새키들아! 우리가 이겼다 같은 핏 쏘면 게임 오버되더라고요. 제가 싸웠습니다. 벌써 벌써 테스트했죠 The bridge is ours Corporal Howard Believe I owe you an apology You owe me a hell of a lot more than that Come on through! We just made history, fellas Where's the cross than the rock? What you looking at, Fritz? There are reports of POW camps in the area Davis has ordered us to wait for authorization before conducting a sweep But I guess you know what to do with Davis's orders Copy that, Sergeant All right Proud our platoon held the first bridge head on the ride Now our convoy is rolling into the heart of Germany They say war is as good as one Not to me Not while Zeus is out there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The bathroom The bathroom The bathroom After leaving the bridge on our mission east We searched camps along the way I thought I knew what cruelty was I didn't know anything But one thing's for certain What I saw will stay with me forever The survivors said that the other POWs Including Zeusmen had been taken to a smaller camp 3 hours east Zeusmen 찾아야죠 Ah, Zeusmen을 찾는 것보다 화장실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문제로다 Zeusmen을 버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인가 Zeusmen을 찾고 화장실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Last one This is more like a labor camp was the end of my life Come on 빨리 나와 이 새끼야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이거 좀 지를 것 같아 너도 좀 뛰어 찾을 거면 프렘 왜이래? 프렘 20이야 프렘 20이야 저스맨 여깄네 저스맨 아 여기도 없네 개빌이었는데 스맨아 스맨아 문 열린거 하나 있어요? 문 열린거 저기밖에 없는데? 개딥밖에? 아 제가 이제 열려고 하는거 같네 어 혹시 모르죠 진짜 거기 숨어있을지 말로감사합니다 비트, 스타렌드 월트, 스타렌드 월트, 스타렌드 우리 숨이니 나치 놈들은 잔인하게 살인했대요 야 그래도 나치애들은 얼굴 남겨줬네 괜찮아 괜찮아 나치애들은 부모한테도 못들어하게 가족한테도 못들어하게 내가 얼굴 다 날렸어 걔네들은 신혼도 확보 못할거야 나 아직 깨운거 같아요 나 아직 깨운거 같아요 나 아직 깨운거 같아요 형 멋있어졌어 갑자기 저스멘!! 저스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도군 오...뻐!!! 어후..뻐!!! 아 형! 죽었구나 끝까지 끝까지 이딴 총 주네 에이씨 제작사 견디러지 저스맨 내가 간다! 기다려 살아만 있어 저스맨 이씨키들 아 걱정마요 이번에는 바로 머릿속일까요 꽃이 좋아 한번더 꽃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니라고요 너 저스맨이니? 저스맨 엄청 말랐어 거의 거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의 형들은 이따지않아 그의 역사의 역사에 대해 지켜보는 시위가 되었고 너의 역사에 대해 답변 정신, 정신과 규모가 있답니다. 내가 당신을 당한 것과 그 세상을 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잡지 싶으신 것을 알겠지만 당신을 항상 이루어질 한 해의 형식들에게는 아래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어.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word의 믿음에 대해 너를 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형님? 퀸즈! 너의 고등학생이 돌아왔어! 아 재밌다라니요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더 아 미쳤다는 편으로 부족할지 모른데요 굉장히 쿨해 멋있어 마지막에는 그래도 멋있는 상태로 끝났네요 나는 친구를 버릴 수 없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 남자들의 우정을 또 보여주는 마지막까지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어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보시부터 드릴게요 마무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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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부인과 아기와 함께 아기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아빠가 아 물론 그 일은 제가 했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콜오브 주치 월드워 투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봤습니다 오신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버튼과 좋아요와 그리고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만 귀찮으시더라도 눌러주시면 고마워요 여기서 콜오브 주치 월드워투 종료하겠습니다